안녕하세요. JS컴퍼니 이은석입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가을 낚시 시즌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낚시를 즐기시는데요. 주로 타이라바 낚시를 즐기는 저로서는 정말 좋아하는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최근 출시한 선상 라이트지킹 로드인 닉스파우션3의 참돔 타이라바 전용 스펙 BC64RSC입니다. 닉스파우션3를 처음 보게 되면 포장품인 원형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휴대시 로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합니다. JS컴퍼니는 대부분의 로드 제품에 하드케이스나 전용 백이 함께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동봉된 보증카드를 보실 수 있는데 제품 파손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닉스파우션64RSC는 소비자가 기준 12만원인 로드인데 이 보증서 보유 시 비용 없이 파손 절반을 교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증서 보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닉스파우션64RSC는 휴대와 보관에 용이하도록 센터컷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m 90cm, 접은 길이 약 1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트렁크 또는 뒷좌석 등 공간의 제약 없이 휴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기존의 인기 상품이었던 닉스파 잉크와 디자인 컨셉을 공유하면서 컬러는 블루 블랙, 투톤 컬러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비교적 산뜻한 느낌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군더더기가 없어 보입니다. 블랭크는 30톤 고탄소 카본 소재에 헬리컬코어 공법이 적용되었는데요. 헬리컬코어 공법이란 카본 원단을 나선 방향으로 휘감아 뒤틀림을 억제하고 블랭크 전체에 힘을 균일하게 분배해 로드의 조작성과 파워를 높일 수 있는 JS 컴퍼니만의 기술입니다. 가이드는 후지 오링 컨셉 가이드를 채용했고요. 초리 부분 배열 간격을 줄여서 감도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타이러버 낚시에 사용해본 결과 미세한 입질까지 모두 느껴졌고 이 가격대의 로드에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릴 시트 역시 후지의 ECS 릴 시트를 채용했고 그립은 초강질 EVA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고요. 또한 버트 그립은 견착을 고려해서 옆면을 가공했습니다. 닉스파우션 3의 유연한 팁은 가을 뿐만 아니라 산란기 혹은 저수온기에 예민한 참돔들을 아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바늘 털림이 적어 랜딩 확률 또한 높일 수 있는데 거기에 강력한 허리 힘을 더해 제압과 랜딩에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서해권은 가을 시즌에 슬슬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참돔들은 활성도가 높아 입질이 시원하게 오고 크기, 힘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로드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닉스파우션 3 BC64의 RSC는 부드러운 초립, 강한 허리 힘을 바탕으로 대형급 참돔도 제압이 가능한 로드로써요. 파워가 남다른 가을 참돔들에 대응할 수 있는 로드입니다. 제압이 되지 않으면 어초나 수중료에 박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닉스파우션 3가 이 부분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로드를 사용해서 4자에서 5자급 이상의 참돔을 많이 낚아봤는데요. 제압력이 훌륭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루어 적정 무게는 40에서 100g으로 서해, 남해안 등 다양한 필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서해권 주력 헤드 무게는 40에서 80g, 남해권 주력 무게는 80에서 150g으로 운영됩니다. 각 무게에 따른 휨새는 45g, 60g, 100g 순으로 너무 무디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당한 휨새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휨새가 보시는 것과 같이 타이러버 낚시의 이상적인 비율인 약 6대4 비율입니다. 상황에 따라 100에서 150g 이상의 타이러버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리한 운용은 로드 파손의 원인이 되니 권장 루어 무게에 맞는 전용대 사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적정 무게는 어디까지나 사용시 최적의 휨새를 표현하기 위해 적합한 무게를 표기한 수치이 오니 이 점은 염두에 두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권장 라인은 합사 기준 0.85에서 1.25로 타이러버 낚시에 주로 사용되는 표준 호수입니다. 보통 0.85를 많이 사용하지만 대문을 노리거나 남해, 제주권에서 사용하실 때 1.25까지 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딱 알맞은 라인 범위입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품질과 성능을 감안하면 꽤 합리적인 편이어서 가격대 성능비가 훌륭하여 처음 타이러버를 입문하시는 분이나 중고급자의 세컨로드로도 적합합니다. 고급 로드 못지않게 훌륭한 허리 힘, 감도, 그리고 멋진 힘새가 장점인 로드입니다. 낚시인의 계절, 만물이 무료익는 가을입니다. 닉스파우션 3 로드와 함께 즐거운 출조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두 항상 안전조행 하시길 바라며 이상 닉스파우션 3 로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